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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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만 할거에요. 네 좋습니다. 우선 제가 눈여기만 하는거구요. 마이크는 세계적인 엔터테이너로 그게 성공하라고 준비되있구요. 다음으로는 골프공 네 좋습니다. 세계적인 스포츠스타로 그게 성공하라고 골프공 준비되있구요. 또 청진기는 어때? 네 좋습니다. 의사선생님으로 그게 성공하라고 청진기 준비되있구요. 자 여필 공부 열심히 할거야? 안할거야? 네 너무 잘할거야? 네 훌륭한 학자나 문장가라는 크게 성공하라고 여필 준비되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실 네 무령장수를 상징하는 실 준비되있구요. 자 마지막 네 아니야 자 돈 네 여기서 차근차근 한번 봐 네 좋습니다. 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돈이 준비가 되어있는 가운데 자 시작전에 우리 엄마 아빠의 송마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이디가 어떤 걸 잡았을 것인지 먼저 압박해서 하세요. 네 좋은 마이크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잡아도 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. 네 네 마이크로 말씀해주셨구요. 네 짧게 마이크로 말씀해주셨고 우리 엄마께서는 우리 아이디가 어떤 걸 잡았을지 다들 궁금하시죠? 네 바로 장점이죠? 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. 아빠는 마이크 엄마는 돈을 말씀해주신 가운데 우리 아이디가 어떤 걸 잡을지 다들 궁금하시죠? 이제 좀 시작해볼텐데 앞에 있는 사회자가 아리나 라고 외칠겁니다. 그럼 다같이 잡아라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리나 아빠가 팔을 살짝 던지세요. 빨리 팔을 잡아주세요. 팔을 살짝 들어서 정확하게 과연 우리 아리나는 어떤 걸 잡을지 마이크 아 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. 네 아빠의 바랜으로 마이크를 얹기 잡았습니다. 네 마이크의 뜻은 아나운서와 아이돌 스타란트는 소개적인 엔터테이브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시구요. 그것보다 중요하고 우리 아리나가 안 보지 말고 건강하게 잘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아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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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렇게 와중에 2.1을 마쳐봤구요. 자 이제는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우리 가족분들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고맙습니다. 네 어 주말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가족분들이 와서 아이린이 첫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가족분들께서 저희 저나 세은이가 큰 중에 이제 옆에서 다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옆에서 아리니 옆에서 잘 도와줘서 예쁘고 착한 아이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엄마 아빠의 감사의 말씀까지 모두 들어봤구요. 이제 가족 초반과 마찬가지로 우리 네윙여롭게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가족 차려 네윙도 차려 네윙여롭게 인사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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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